여러분은 타고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나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. 안 하고 계신 거예요. 여러분. 의도적으로 안 하고 계신 거예요. 여러 가지 이유로. 그 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무지와 아직 때문에 여러분 안 쓰고 계세요. 그 능력을. 그 능력을 되게 선별적으로 쓰십니다. 보살이 되자는 건 없던 역지사지 능력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게 없을 정도면 사이코패스급이에요. 사이코패스급 아니시면요. 그 정도로 심각한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시면 능력이 있어요. 안 쓰세요. 그걸. 무지와 아직의 그 말을 더 듣기 때문에 안 쓰시는 거예요. 능력은 다 있습니다. 누구한테만 쓰냐. 내가 이뻐하는 사람한테만 써요. 아주 소시오패스도 사이코패스급 선천적 장애가 아닌 경우에는요. 제한되게만 쓰다 그렇게 된 거예요. 아주 제한되게만 쓰다가. 시야가 좁아져서 뇌혜로가 이제 거기에만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다른 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. 말랑말랑할 때 자꾸 자신을 관리해놓으면요. 그 지경까지 안 갑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 능력이 있으세요. 자기가 통일시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계속 역지사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. 다른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데 안 하세요. 괜히 하면 내가 손해갖고 해서 안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능력을 확장하시는데 양심분석이 도움을 줄 겁니다. 이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심분석을 하고 나면요. 상대방 입장 패려나 상대방한테 피해갈 걸 점검하고 나면요. 역지사지가 거기까지 그 대상한테까지 이제 나가버려요.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막기 좀 힘들어지거든요. 느껴버리고 나면. 느껴버리는 게 중요해요. 내 애고는 되도록 안 하려고 그래요. 역지사지하는 사람 폭을 되게 제한해놓고 산다고요. 그러니까 정치 같으면요. 자기 편만 역지사지해줘요. 역지사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. 자기 편은요. 아무튼 별 짓을 다 해도 이해해줘요. 오죽하면 그랬을까. 뭔 짓을 해도 다 이해하려고 그래요. 근데 상대방 편이다 그러면 이해를 안 합니다. 뇌가 딱 멈춰요. 아무튼 악마고 죽일 놈이고 상대방은. 내 편은 더한 짓을 해도 이뻐 보이고 내 새끼 내 가족 보듯이만 보는 거죠. 그럼 역지사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. 분명히 내 새끼도 내 가족도 나는 아니잖아요. 내 의식이 거기까지 나가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데 바로 옆집 애한테는 딱 안 나간다는 거죠. 차단해버린다는 거죠. 그래야 산다라는 이런 생존 욕구와 이런 게 결부돼서 제한된 욕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제한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. 근데 보살이라는 거는 넓혀야죠. 이게 좁아져서는 보살 못 되거든요. 시각을 넓히는 거고 여러분 안에 원래 있는 육바라멜의 능력을 더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. 유교적으로 말하면 사단, 인위의 지신의 그 마음을 측은지심, 수호지심, 십이지심, 사양지심이 능가 아니면 누구나 있는데 확충이라고 해서 나오게만 하면 성인된다 이거거든요. 근데 잘 안 나와요. 자기가 정해놓은 데서만 나와요.